음악 정규심화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규심화 과정은 기초이론 강좌를 마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2회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강좌입니다 우리 기초이론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자 이제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정규심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정규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전공자가 아니에요 물론 완벽한 전산전공자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제 준전공자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 없는데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기초이론 과정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규심화 과정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끌어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자 정규심화 과정은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필기노트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만의 필기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 교재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판서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필기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심화 과정입니다 최근에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따라서 필기노트 하나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규심화 과정을 다 마치신다 할지라도 컴퓨터 일반 완벽하게 막 자신감 생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험치를 보면 여러분들 그 선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3회독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이 정규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2회독이 끝나면 다음 과정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통쾌한 기출 해설 강자가 있잖아요 자 저와 함께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이제 3회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아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것으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면 컴퓨터 일반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내공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섹션 01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정규심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섹션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 내용들 여러분들 연결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막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제가 끌어모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컴퓨터 시스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자 이때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장치를 이야기하는데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융통성이 없다라고 그랬죠 하드웨어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신에 소프트웨어적이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융통성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수정이 용이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인터럽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터럽트에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선순위 판별법 공부했습니다 하드웨어적 방식이 있고 소프트웨어적 방식이 있다는 거 공부했죠 하드웨어적 방식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드웨어적 방식에 데이지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데이지체인 자 데이지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 제어장치 CPU로부터 관련된 장치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연결하는 거죠 직렬로 자 직렬로 쭉 연결하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데이지체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데이지체인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우선순위를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조건 신호는 얘한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얘가 아닐 경우에 얘한테 넘어가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돼 버리는 거죠 이 순서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선을 끊어가지고 선을 다시 이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융통성이 없지만 그러나 뭐가 빨라요? 항상 우리가 하드웨어적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속도가 빠른 겁니다 속도는 빠르다 데이지체인이 빠르죠 인터럽트 판별법에서 소프트웨어적 우선순위 판별법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폴링이라고 하는 방식 있잖아요 폴링 자 폴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중앙처의 장치 CPU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장치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신호를 보내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수정하면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1순위였는데 얘를 3순위로 빼버리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융통성이 있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항상 소프트웨어적일 때는 뭐가 느려요? 그렇죠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관련된 내용 또 뭐가 있어요? 우리 CPU 제어장치도 하드웨어적으로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죠 하드웨어적으로 제어장치를 구성할 때 우리 뭐라 했어요? 하드와이어드라 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장치를 구성할 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시스크 리스크 프로세서 공부할 때 리스크 프로세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의 제어장치를 갖고 시스크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제어장치를 갖는다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제어장치 하드와이어드가 빨라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 제어장치인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빨라요? 그렇죠 하드와이어드가 빠른 거예요 속도는 그래서 리스크 프로세서가 빠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내용 정리 한번 하시길 바라요. 오케이. 자,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정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를 이야기하죠. 자, 중앙처리 장치,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뭐 이 이외에도 우리 수많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정리할 내용 없고요.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어떤 형태가 없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들의 동작을 지시하고 자, 어떠한 동작을 지시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기도 하는 뭐의 집합이에요?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자, 우리 결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의 집합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들을 미리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은 명령의 집합이다. 이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력 값이죠, 입력 값. 현지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얻어낸 어떠한 값입니다. 어떠한 팩트, 사실이나, 사실이나, 또는 어떠한 값. 그래서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입력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 받아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출력하죠. 그 결과 값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컴퓨터 시스템은 데이터를 입력하죠. 입력해서 뭐 합니까? 처리를 합니다.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를 우린 뭐라고 한다?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한다.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이 활용하는 건 바로 데이터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분석하고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컴퓨터로 자동화시켜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빠르게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올 건 없어요. 자, 자료의 구성 단위. 자, 중요하죠. 그렇죠? 자, 비트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우리 공부했습니다. 비트라고 하는 거는 0과 1을 의미한다. 그래서 2진수를 의미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렇죠?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하고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이고 0과 1. 자, 2진수 한 자리는 0과 1을 의미한다. 자, 이런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비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자, 우리가 이제 m계의 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m계의 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짓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짓수가 몇 가지냐? 정보의 가짓수. 자,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8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주소가 몇 개냐?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몇 개냐?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냐? 말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자, n계의 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짓수가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2의 n승계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2에 반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n계의 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수가 뭐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수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2의 n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예요? 0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했어요. 만약에 주소를 생각해보세요. 주소값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8비트가 주어졌다. 그러면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짓수가 몇 가지냐?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가 전체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2의 8승이 되니까 256개가 되겠죠. 그렇지만 8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가장 큰 주소값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2의 8승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니까 255번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56개의 정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55까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0부터 255니까 가장 큰 주소값은 255가 되는 거고 0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256개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문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정보의 가짓수는 2의 n승계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수 가장 큰 수는 2의 n승에서 2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계속 또 가보죠. 우리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1의 보수와 2의 보수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기억나세요? 자, 보세요. 1의 보수다라고 했을 때는 1의 보수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2의 n승에서 부호비트 하나 빼주죠. 부호비트 하나 부호비트 하나 실제 숫자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8비트가 주어졌다면 1비트는 부호비트니까 실제 주소를 표현하는 비트는 실제 숫자를 표현하는 비트는 7비트가 되는 거니까 2를 빼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n-1을 해주고 2를 빼줘야 된다라고 했죠. 됐죠? 자, 여기에서부터 대칭입니다. 양수도 2의 n승에서 부호비트 하나 빼주고 플러스 0이 있으니까 하나 빼줘야 된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2에 반해서 2의 보수는 어때요? 2의 보수는 음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0이 자, 따라서 2의 n승에서 부호비트 하나 빼지만 0을 빼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0이 없으니까 자, 따라서 2를 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양수는 양수 0이 있으니까 2의 n승에서 1 빼주고 양수 0이 있기 때문에 2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좋죠. 만약에 8비트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8비트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1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2의 8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의 7승이 되잖아. 2의 7승 얼마? 128 128에서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8비트가 주어졌을 때 자, 8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1의 보수의 숫자의 범위는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대칭이에요. 자, 2에 반해서 2의 보수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음수를 하나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비트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값들이 있죠. 그죠? 자, 2의 8승 암기하셔야 됩니다. 얼마예요? 2의 8승 256이죠. 자, 그 다음에 2의 10승 기억하셔야 되겠죠. 1024라고 하는 값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얼마 기억하라 그랬어요? 2의 16승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2의 16승은 65,536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이런 값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적어두시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니블은 뭐예요? 4비트죠. 자, 비트 4개가 모이면 1, 니블이 되는데 자,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한다. 자,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4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니블 단위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우리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우리 8진수가 있고 8진수가 있고 2진수가 있고 16진수가 있다. 2진수와 8진수는 3자리씩 묶었다 풀었다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2진수와 16진수는 4자리씩 묶었다 풀었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진수 4자리를 묶어서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니블 단위. 니블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건 없어요. 자, 요러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바이트라는 단위는 중요하죠? 자, 1바이트는 8비트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물론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바이트가 글자 하나. 그렇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자, 한글이나 한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요러한 코드를 우린 뭐라고 했어요? 유니코드라고 이야기했죠. 유니코드. 자, 전세계 통합 코드라고 해서 유니코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초창기에는 컴퓨터가 미국 쪽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영문자 또는 숫자만 표현하면 됐단 말이죠. 이거 1바이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이러한 문자 코드가 뭐가 있어요? ASCII라고 하는 코드가 있죠.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몇 비트? 7비트 코드. 아우, 치침하지나 새끼. 기억나시죠? 그죠? 아우, 치침하지나 새끼. 통신도 못하는 치침하지나 새끼.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에서 표준으로 정한 코드의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왜? 비영어권을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던 당시니까.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만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몇 글자 안 되니까 저걸로 끝나지만 우리 뭐 한글이나 한자나 이런 것들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1바이트로 기껏 해봐야 256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에 기본 천자인데 다 표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2바이트 단위로 바꿨죠. 2바이트는 16비트니까 2의 16승을 계산해보면 65,536자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65,000자를 넘는 그러한 문자는 없겠죠. 있으려나? 아마 한글의 경우가 한글의 경우는 만자가 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참 우리 한글이 위대한 겁니다. 만자가 넘는 글자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키보드 안에 있는 이 글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자가 넘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만자가 넘는다 할지라도 16비트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통합 글꼴이라고 해서 통합 코드라고 해서 이제 모든 글자를 2바이트로 통합해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숫자도 마찬가지고 1바이트면 되지만 굳이 2바이트로 표현할 필요 없지만 모두 2바이트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통합 코드로 바뀌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유니코드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유니코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방식이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앱스티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앱스티 코드 EBCDIC라고 하는 앱스티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대더라. 얘는 8비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은 얘예요.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장 윈도우즈의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으로 문서 작성하고 저장하면 아스키 코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스키는 7비트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1비트를 추가해서 씁니다. 이 1비트는 뭘까요? 그렇죠.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페리티비트예요.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페리티비트 1비트를 추가하면 8비트가 돼서 1바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한 글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스키 코드 7비트에 페리티비트 1비트를 붙여서 그냥 통합적으로 8비트 1바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최소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최근에도 출제가 됐죠.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단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워드의 정의가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문제 보시면 그리고 정규심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정규심화 과정 끝나면 여러분들 각 섹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 위에 큐코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큐코드 여러분들 홈페이지 내 강의실 안에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큐코드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큐코드 값을 입력하시면 해설 강의를 보실 수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해설을 해놨으니까 물론 모든 문제에 해설 강의가 있진 않아요.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해설 강의를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여러분들 질문 궁금해 하시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해설 강의가 올려져 있어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도 한번 보는 그런 게 중요해요. 자 따라서 문제 보시면은 요거 최근에 기출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를 우리는 워드라고 한다. 따라서 이 워드 단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결정되죠. 자 버스의 크기가 몇 비트가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워드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가 있는데 이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워드 시험에서는 나오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거 묻진 않지만 개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바이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고 4바이트, 8바이트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죠. 자 여러분 컴퓨터는 대부분 4바이트를 한 번에 처리하거나 8바이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32비트 컴퓨터이거나 64비트 컴퓨터가 된다. 따라서 32비트 컴퓨터라면 레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32비트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버스의 크기도 32비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버스 하나 32인승 버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32명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컴퓨터에 있어서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위라고 하는 거. 자 물론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워드까지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비트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정보 표현의 최소단이었어요. 8개가 모이면 물론 중간에 니블도 있지만 니블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8개가 모이면 바이트다. 원래 비트와 바이트를 구분할 때는 비트는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바이트는 원래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상관없이 막 쓰긴 합니다만 자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처럼 2바이트 4바이트 또는 8바이트를 묶어서 하나의 워드라고 하는 단위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 워드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필드라고 하는 게 됩니다. 필드. 자 필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필드. 항목이에요. 항목.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 애티뷰트입니다. 애티뷰트. 뷰티. 자 속성이라고 하는 애티뷰트가 바로 뭐가 된다? 필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테이블에서 하나의 항목값.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면 속성. 항목.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면 그때 유수라고 하는 이름값 하나. 이것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드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레코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레코드. 자 따라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단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이 속성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 하나. 이걸 뭐라고 해요?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드. 항목. 아이템이라고도 하고 또는 애티뷰트.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모여서 자 이 값들이 모여서 자 유수의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뭐가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쭉 묶을 거 아니에요? 자 유수라고 하는 데이터 하나가 생기게 되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레코드라고 한다. 이게 바로 레코드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레코드는 뭐와 같은 거예요? 얘는 컬럼하고 같은 겁니다. 컬럼. 다시 말하면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로우죠. 로우. 행. 하나의 행이에요. 행. 레코드는. 이해되었죠? 이게 컬럼하고 같은 거죠. 필드 또는 애티뷰트 또는 컬럼 다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속성값. 됐죠? 이 속성값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레코드라고 한다. 자 레코드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자 그 다음 단위. 레코드 다음 단위가 뭐가 될까요?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블럭. 자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입출력의 단위죠. 입출력. 자 입출력의 단위로 여러 개의 레코드가 하나 묶여서 자 레코드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용되던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장치는 카세트 테이프랑 똑같은데 카세트 테이프랑 다른 건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는 노래가 막 돌아가면서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기 테이프는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탁 서요. 그리고 또 막 돌아갑니다. 갑자기 탁 서요. 그래서 자 한 번 돌아가면서 전송하는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블럭이에요. 그러면 이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는 중요한 단위입니다. 얘는 뭐예요? 입출력의 단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입출력의 단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출력이 될 때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로 입출력이 된다. 물론 이때 입출력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이동을 할 때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이동할 때 무슨 단위로? 블럭 단위로 이동을 하죠.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메모리로 이동을 할 때도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CPU에서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가든지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갈 때는 무슨 단위로 가져가요? 그렇죠. 워드 단위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나중에 나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블럭 단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입출력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블럭의 개념은 바로 우리 하나의 테이블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데이터가 한 번 통째로 입력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데이터 블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따라서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의 단위가 된다. 따라서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메모리로 이동할 때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중앙처리 장치 CPU는 블럭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CPU는 레지스터가 작은데 용량이, 레지스터 용량이 32비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블럭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CPU가 캐시 메모리로부터 또는 주기억 장치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갈 때는 워드라고 하는 단위로 가져가게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블럭보다 더 큰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블럭이 모이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큰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마트. 데이터마트보다 더 큰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웨어하우스보다 더 큰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빅데이터. 됐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워드라고 하는 중요한 단위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용량 단위로 들어가죠?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암기도 자동으로 시켜드렸잖아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데저찌요. 끝났습니다. 자,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액하고 데저찌요,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 자,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사용되면서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일단 순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데저찌요,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제타요타. 제타요타가 몇 승이냐 이런 것까지는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지수승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의 10승, 20승, 30승, 40승, 50승, 60승. 이걸 10의 몇 승이냐를 따지면 2의 10승 1024잖아요. 1024. 1024는 10의 3승. 약. 2의 20승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만 좀 넘죠? 100만은 약 10의 6승. 그래서 3, 6, 9, 12, 15, 16. 따라서 원리만 알면 시험장에서 이게 혹시라도 지수승이 나오면 쓰면 되잖아요. 쓰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 테라바이트까지가 일단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주로 이게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단위는 아직까지는 키로바이트나 메가바이트 정도, 기가바이트 정도가 아직 많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보면 키로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우리 블럭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블럭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4키로바이트 정도 크기를 가져요. 물론 블럭의 크기는 시스템마다 다르고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블럭의 크기는 4키로바이트 정도를 따집니다. 따라서 4키로바이트 용량 분량이 한 번씩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단위. 과거에는 주기역장치가 메가바이트 단위를 썼죠. 그러나 이제는 주기역장치도 기가바이트 단위를 쓰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 주기역장치다 그러면 기가바이트 단위를 씁니다. 키로바이트 단위를 쓰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캐시 메모리 용량이죠. 캐시 메모리는 용량이 작아요. 따라서 캐시 메모리는 키로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갖습니다. 물론 L1 캐시냐 L2 캐시냐에 따라서 다르고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수백 키로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가져요. 용량이 작잖아요. 그죠? 자, 주기역장치가 메가바이트 단위였지만 이제 주기역장치는 기가바이트 단위로 넘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보조기역장치도 기가바이트 단위를 많이 쓰고 최근에는 이제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보조기역장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이쪽으로 올수록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두시고 이 용량 단위는 이 용량 단위를 직접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어떤 그 특히 이제 뭐 용량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갈매기털 뽑았더니 에카고 대저 찌요?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단위들은 기억해두세요. 키로는 약 천입니다. 메가는 약 백만이죠. 기가는 약 10억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테라는 1조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라는 이야기는 순수하게 아스키 코드로 저장을 했을 때 영어 1조 개 정도 정도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됐죠? 자,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룰 단위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컴퓨터 하드웨어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물론 컴퓨터 하드웨어는 우리 뒤로 갈수록 자세하게 정리하겠지만 몇 가지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아, 되게 복잡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했지만 이제는, 그렇죠? 아, 하드웨어는 크게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고 주변 장치가 있다. 보조기억 장치는 다 주변 장치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중앙처리 장치는 크게 연산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레지스터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 기능을 수행하는 레지스터들. 자,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든지 또는 롬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 두 가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휘발성의 램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기억 장치는 램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중요한 비휘발성의 롬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주변 장치다라고 하면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우리 이런 건 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건 워드나 이런 데서는 입력 장치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출력 장치의 종류 이런 거 배우지만 컴퓨터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디스크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장치는 우리 데이터 통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장치들을 묶어서 우리는 하드웨어다라고 한다. 자, 전체적인 내용들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시죠. 자, 중앙처리 장치 한번 대체적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중앙처리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작동을 통제하기도 하고 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프로그램의 모든 처리나 저장 등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뭐와 같다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 장치가 바로 CPU라고 하는 중앙처리 장치다. 자, 명령어의 인출과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석하고 어, 이제 이런 말 다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자, 명령어를 인출한다고 할 때 우리 인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다시 이제 패치라고도 하죠. 자, 명령을 패치해오고 또는 해석 자, 우리 해석을 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디코드 한다고 하죠. 디코드 해도 D, C, O, D 자, 디코드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인출하기도 하고 산수룸이 논리연산 처리를 한다. 연산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산 처리뿐만 아니라 저장하는 기능까지도 다 하여튼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핵심적 내용들을 모두 관리하고 직접 수행하는, 실행하는 요러한 장치가 바로 뭐다? 중앙처리 장치다. 중앙처리 장치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전체적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제어장치라고 해서 컨트롤 유닛 자,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자, 우리 앞서 공부했던, 조금 전에 봤던 명령어를 인출해오고, 해독하고, 실행을 지시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제어 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제어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적어보면 명령을 인출합니다. 자, 명령만 인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인출해온다. 패치해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해독을 해야 되겠죠, 해독. 해독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당 장치에게 지시 신호를 보내죠. 자, 명령을 지시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명령을 지시. 자, 지시하는 어떠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관리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제어장치의 역할이 된다. 됐죠? 자, 연산 장치의 기능은 말 그대로 연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산 장치 컴퓨터는 뭐밖에 못한다? 더셈밖에 못한다. 따라서 가상기라고 하는 종류을 우리 공부했어요. 반가상기, 전가상기, 병렬가상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레지스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CPU에서 특정 기능을 특정 비트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래서 레지스터는 용량이 가장 작죠. 기껏해봐야 32비트, 64비트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무언가 가져온 명령 처리할 명령이나 데이터를 잠깐 기억하는 기억한다고 하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연구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CPU 대회의 가장 빠른 기억장치는 우린 뭐라고 한다? 레지스터라고 한다. 레지스터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플립플롭 회로로 만든다. 우리 플립플롭도 공부했잖아요. 자, 버스는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버스. 자, 버스 기억나시죠? 자, 버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버스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다? 데이터버스가 있고 자, 데이터버스가 있고 제어 신호를 보내는 제어버스가 있고 주소버스가 있다.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버스의 종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버스, 그 다음에 제어버스, 주소버스. 자, 이 중에 양방향성을 갖는 건 뭐예요? 물론 제어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양방향성의 특징을 갖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양방향성의 특징을 갖는 건 뭐다? 데이터버스가 된다. 됐죠? 자, 따라서 데이터버스는 양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 주소라고 하면 CPU에서 메모리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 메모리에서도 주소값을 읽어서 CPU로 보냈는데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할 주소값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찾아야 할 주소값을 전송할 때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주기억 장치로 보내잖아요. 따라서 메모, 어, CPU에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CPU에서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로 주소값을 보내죠. 자, 따라서 주소값은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날아갑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단방향성으로 보는 거고 제어도 마찬가지죠. 제어 장치에서 여러 장치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의 장치들은 양방향성도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단방향성이다. 자, 그렇지만 데이터버스는 양방향성이죠. 저장하기도 하고 읽어오기도 하고 CPU에서 처리된 결과를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램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방향성이죠. 자, 따라서 버스의 종류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십니까? 기억 장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는 기억 장치라고 하죠. 저 비용, 고효율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층적 기억 장치 구조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 계층적 기억 장치를 공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위에 존재하는 레지스터. 가장 빠르죠. 자, CPU 내부에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연산에 필요할 데이터 또는 중간 결과값 또는 명령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 장치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레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냐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냐에 따라서 범용과 특수용 레지스터로 나눕니다. 범용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별도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다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따로 만들지 않고 레지스터에 R을 써서 R1, R2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특수용 레지스터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값을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든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든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든지 또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든지 뭐 등등등 우리가 공부한 대부분의 이 레지스터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특수용 레지스터를 공부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저장 용량에는 제한이 있으나 기껏해봐야 레지스터 하나에 몇십 비트밖에 저장을 못해요. 자, 기억장치 중에서는 어떻다? 가장 빠른 기억장치다.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우리 캐시 메모리 따로 또 정리할 거니까 자, 고속의 CPU 처리 속도와 저속의 주 기억장치 자, 이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빠른 고속의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자, 주 기억장치가 느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CPU 속도랑 비교해봤을 때 저속의 주 기억장치 이 접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주 기억장치 느린 주 기억장치를 도와주는 기억장치가 뭐다? 캐시 메모리라고 한다. 따라서 이 캐시 메모리는 최근에 컴퓨터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고 하는 L1, L2, L3 자, 이러한 캐시 메모리 여러 계층을 둘 정도로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CPU가 이제는 뭐 클럭 주파수나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클럭 주파수를 빠르게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캐시 메모리나 주 기억장치로부터 빠르게 무언가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들 왜냐하면 이제 처리하는 속도는 한계치까지 갔으니까 빠르게만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기술력이 CPU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캐시 메모리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캐시 메모리는 우리 이제 레벨이 있다라 했죠. 그죠? 계층 구조를 갖는다라 했어요. 계층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최근에 CPU는 L1 캐시와 L2 캐시와 L3 캐시 이렇게 세 개 계층의 캐시 메모리를 갖는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분리 캐시 기억나십니까? 분리한다라 했죠. 그죠? 뭘 분리합니까? 명령어를 저장하는 캐시 따로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시를 따로 두죠. 바로 대표적으로 레벨 1 캐시가 그래요. 자, 레벨 1 캐시는 분리 캐시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스트럭션 캐시가 있어요. 명령어를 저장하는 인스트럭션 캐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데이터 캐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병렬 처리를 할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아, 병렬 처리를 해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와서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 저장하는 거 따로 두고 데이터 저장하는 걸 따로 둬서 명령과 데이터를 서로 가져갈 때 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분리 캐시라고 했죠. 바로 이런 식으로 분리 캐시 구조를 가지고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우린 뭐라 그래요?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하죠. 하버드 아키텍처 자, 우리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냥 캐시 메모리가 하버드 아키텍처, 하버드 구조 기본적으로는 그냥 캐시 메모리가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폰노유망 구조였으니까 폰노유망 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 SISD 구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령어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다음 명령 가져오고 다음 데이터 가져와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캐시가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가 분리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어 가지고 와요. 그럼 명령어 있는 대로 접근을 하겠죠.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 명령어를 중첩해서 병렬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명령 처리할 때는 명령 가져와야 되고 어느 명령 처리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동시에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블리캐시 구조를 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하버드 아키텍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이러한 고속의 버퍼메모리라고 하는 거 우리 일반적 버퍼메모리라고 하면 임시기역 장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기역 장치와 CPU 레지스터 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역 장치와 CPU 레지스터 사이에서 설마 이것이 없는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겠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중간 버퍼로 사용하는 기억 장치를 캐시 메모리라고 하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주기역 장치는 CPU에 의해서 참조되는 장치 CPU에 의해 직접 참조된다는 소리죠. CPU에 의해 참조되는 장치는 딱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주기역 장치와 캐시 메모리 그래서 우리는 주기역 장치와 캐시 메모리를 내부 기억 장치라고도 하는 겁니다.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기억한다. 용량은 작아요. 물론 최근엔 용량도 많이 커졌지만 그런 아직까지도 비싸고 용량은 작은 걸로 보죠.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는 보조기역 장치보다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비발성의 롬과 휘발성의 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롬의 종류도 공부했고 램의 종류도 공부했고 롬의 특징, 램의 특징 자세하게 다 공부했잖아요. 됐나요? 이제 다시 한 번 쭉 보니까 이런 게 앞에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기억도 안 나지만 그죠?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조기역 장치는 주기역 장치의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주기역 장치가 빨라서 좋지만 용량이 부족해요. 자 또 하나의 단점은 휘발성이란 말이죠. 주기역 장치 램과 같은 경우는 휘발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산된 결과값을 연구히 저장하기 위해서는 비휘발성의 보조기역 장치가 필요했죠. 자 따라서 보조기역 장치는 대용량 기억 장치다라고 하는 거 주기역 장치보다 당연히 속도는 느려요. 그렇지만 용량 자체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부분 보조기역 장치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하드디스크나 또는 광학 디스크라고 하는 CD롬, DVD롬 같은 거 그 다음에 SSD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USB 메모리라든지 자 이러한 기억 장치들은 전부 보조기역 장치에 해당한다. 됐어요. 자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장치는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CPU 레지스터가 최상위에 위치하죠. 가장 빠르죠.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라고 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이 작아요. 소용량이지만 고속입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시험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량은 커져요. 그러나 속도가 느리고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자 우리가 레지스터의 크기를 따질 때 일반적 비트 단위로 따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32비트 레지스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8비트 이런 식으로 수십 비트 정도만 저장하는 크기를 갖죠. 그죠? 자 따라서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나 둘 다 뭘로 만들어집니까? 플립플롭으로 만들어져요. 따라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자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1비트 기억 소자를 가지고 레지스터를 구성하기도 하고 캐시 메모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키로바이트 단위를 사용할 정도의 용량을 가져요. 자 주기억 장치는 최근에는 메가에서 기가로 넘어갔죠. 기가바이트 단위로 주기억 장치는 주로 사용합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기가바이트에서 최근에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넘어갔죠. 따라서 아래로 갈수록 용량은 훨씬 더 커요. 그렇지만 속도는 느려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억 장치 하면 보조기억 장치에서는 하드디스크와 최근에는 SSD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SSD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지만 그러나 SSD는 분명히 보조기억 장치예요. 자 또는 USB 메모리 이런 것들 전부 보조기억 장치에 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입출력 장치 들어가죠. 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도 없는 거고 이거는 컴 R이나 워드나 이런 데서 출제되는 거지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들어가죠. 자 소프트웨어는 이제 크게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자 소프트웨어는 명령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억해두세요. 소프트웨어는 명령의 집합으로 구성된 컴퓨터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중요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아직도 이거 구분 못하시면 안됩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운영체제가 있다고요. 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게임도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문서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서도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엑셀도 그렇고요. 포토샵도 그렇고요. 하여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설치하는 앱 전부 뭐다? 응용 소프트웨어다. 됐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문제도 실제로 개리직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초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출제가 됩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보죠. 자 우리 운영체제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를 포함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운영체제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같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했죠. 최근에는 운영체제가 워낙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운영체제가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포함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부분집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 운영체제가 있고요. 자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뭐라 했어요? 운영체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의 역할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노턴 유틸리티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운영체제 윈도우즈 안에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오랫동안 쓰다 보면 단편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편화 현상 알죠. 그렇죠? 플래그멘테이션. 구멍난단 말이에요.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삭제하다 보면 저장되지 않고 남는 빈 공백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붙여버리는 작업을 우리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즈에 분명히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노턴 유틸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역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지원하는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응용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유틸리티죠. 그러면 그 유틸리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분명히 운영체제에도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지만 좀 더 운영체제를 도와서 좀 더 빠르게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어떠한 역할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틸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 하면 나와있네요. CIA라 그랬죠.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기억나시죠? 컴파일러 언어가 뭐냐, 인터프리터 언어가 뭐냐 우리는 막 이런 것도 공부했고요. 컴파일 과정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컴파일러나 어셈블러나 인터프리터와 같은 이러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번역 과정에 사용되는 링커라든지 또는 로더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독을 지금 하실 때는 이걸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운영체제에서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거 다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를 모르겠다. 처음 들어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라든지 링커라든지 로더라든지 언어 번역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뭐에 포함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 이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암기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조들을 다시 한번 보면 사용자는 사용자 작성, 사용자가 예전에는 직접 프로그램 만들었었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닌 이상 프로그램 만들었을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다운받거나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러나 과거에는 직접 만들어서 썼어요. 내가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짤 줄 알아야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사용자가 작성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따라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이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들은 뭐가 된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죠. 따라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유틸리티가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컴파일러라든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앞서 우리가 봤던 링커라든지 로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BMS가 있는데 얘가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DBMS는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보는 계열도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보는 계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DBMS라고 하는 건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중간적 역할을 한다면 말 그대로, 이것도 보세요. 응용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들, 응용 시스템이라고 이때 이야기했을 때는 응용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응용 시스템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독립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이 응용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가 종속되지 않도록 독립시켜버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따로 관리해서 상호 연결시켜줘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용 시스템과 실제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의 중개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과 똑같죠,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DBMS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있어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하드웨어와 무언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다. 됐죠? 오케이. 자, 전체적인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들어갑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요구에 맞춰서 어떠한 한 가지 목적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나와요. 따라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있고, 언어 번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부 뭐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링커, 로더. 전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는 거. 자, 그리고 유틸리티라든지, 또는 DBMS 같은 경우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 요러한 정도. 자, 두서 없이 제가 쭉쭉 내용 정리하면서 관련된 내용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스템의 구성을 공부할 때는 진짜 무슨 소위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설명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듣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다시 한번 쭉 수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하나하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이제 여러분 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심화 강좌를 하면서 나는 완벽하게 이걸 다 외워버려야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계속 복습시켜 드릴 거니까 계속 따라오시고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으로 암기가 될 거니까 열심히 열심히 쭉쭉 따라오시되 간단히 간단히 한 번씩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노트 정리된 것들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 끝나면 길게 볼 필요 없어요. 10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한번 내용 쭉 살펴보시는 정도로 복습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프로그램은 한국 dividend healthcare 한국 Left Archive